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현재 울산의 기온은 1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6도나 낮은 기온입니다. 이른 아침 나오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남권 하늘 맑게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가 11도, 울산 12도, 부산은 1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2도, 경주와 부산 24도, 양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해 낮 기온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